안녕하세요. 오늘은 삼베식초를 이용하여 17%, 18% 정도 내외의 삼베식초를 이용하여 제출을 해볼까 합니다. 사과나무 골에 있는 접초를 제거하고자 20L 통에 집은이소 분모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비료 500g 정도 그 다음에 자담오일 500ml 해서 나머지는 물로 채워서 삼베식초는 5L 정도를 넣고 나머지는 물로 넣고 지금 시간이 몇시인가 하면 11시 18분이 되겠습니다. 햇볕이 지금 쨍쨍 쬐지는 않으니까 이 시간대에 이것을 만들어서 식초를 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넣는 시간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비료를 먼저 넣도록 합니다. 500cc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은 이 깔때기로 해서 500 양주식초를 5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담오일을 넣을때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통에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담오일을 첨가를 해내리겠습니다. 먼저 자담오일을 넣고 물을 갖게 되면 커팅이 올라와서 물을 제대로 통에 넣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에다가 다시 퍼냈던 것을 완전히 채워서 넣게 되면 이제 20L의 삼베식초 재추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사과나무 주변으로 올라온 잡초를 제거하고자 삼베식초를 쳐서 오늘 강제 효과를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베식초가 되든 채초제가 되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풀 어떤 풀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풀들이 잡초들이 수세가 강한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 윗부분에 채초를 하기 위하여 심치다를 뿌렸지만 마지막 쇄골 정도는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그것은 비교분석에서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척을 뿌리면서 밑에 하단 부분에서 70cm, 80cm 되는 데까지의 눈에 나와 있는 이 새 눈은 다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나뭇가지와 구분이 되지 않는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벌레도 있으니까 방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오래 식재하신 분들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풀은 워낙 무성해서 푹 묻도록 젖도록 3배 식초를 뿌렸습니다만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약간 해만 당한 것만 표시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푹 묻도록 뿌렸지만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배 식초가 되든 제철제가 되든 어떤 것을 방제를 하게 되든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제철제를 뿌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라리 제철제를 뿌리는 것보다 예측을 하고 다시 새순이 올라왔을 때 끝에 지철제를 뿌리는 것이 적당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아침 10시 반에 지금 뿌리고 1시간 정도 지난 절반입니다. 아랫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나무마다 부분을 보시면 지금 멀찌감치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 눈에 확인하게 들어옵니다. 군대군대 나무가 있는 곳은 거의 잡초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멀찌감치를 보시게 되면 군대군대 표들이 다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군대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름이 아니오라 3배 식초를 가지고 원액을 뿌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리뚤, 오리뚤을 썼고 그다음에 비료 500g, 자담오일 500ml와 함께 섞어서 교반을 해서 강제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원액을 뿌리자마자 바로 고사한다. 그런 것을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고사가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지금 푸들이 이렇게 아랭이들은 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일단 지금도 이게 정확히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들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하게 더 뻔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풀방아개비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도 새빨게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를 입은 것은 보이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에 따라서는 다른 처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